스토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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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세린, 키미입니다 하하하하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브랜디드에서 신상 바지들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또 준비해 봤잖아요 그냥 바지 아니죠 와이드핏 바지들 위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브랜디드와 함께합니다 스토커즈 자 첫 번째 바지는 바로 와이드핏부터 들어갈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와이드핏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바지는 1965 바지입니다 이 바지 약간 특징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약간 중청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얘가 조금 워싱이 적고 좀 이렇게 색이 고르게 약간 분포가 돼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바지 와이드 스트레이핏이라고 해서요 정말 통이 완전 넓어서 와이드가 부담스러운 핏은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걸 기대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처음 와이드핏을 구매하실 때 이 정도면 진짜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와이드핏이 아니라 이제 와이드핏을 잘못 입으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적당한 세미오버핏의 와이드 바지라서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와이드핏을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자가 얘를 착용해 봤을 때 원단감이 보들보들한 데님이라고 해요 아 이건 브랜디드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겠죠? 상기술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빨리 아 그리고 이 바지 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조금 톤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댄디하거나 포멀하게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같은 핏의 다른 색깔 바지에요 화면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얘가 좀 더 영한 컬러감의 1966 바지랍니다 얘가 조금 더 워싱이 살짝쿵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게다가 전반적인 톤도 아까 그전 제품보다는 약간 밝다고 해야 되나? 블루블루해 경쾌한 느낌이 나요 빠빠빠빠 약간 경쾌한 느낌 이 현실장님 이때 얘 얼굴에 블루블루블루짱 한번 만들어줘요 안돼 이 제품 또한 원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전 제품과 똑같은 핏이라서요 그냥 컬러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어떻게 입으면 이쁠까요?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밝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지만 조금 밝은 톤의 데님 바지는 캐주얼 게다가 얘가 워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티지하게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스트릿 느낌으로 이게 또 오버 와이드니까 그렇게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바지에 요즘 유행한다는 MA1 자켓을 하나 툭 걸쳐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딱이야 딱이지? 딱이지? 너 되게 아줌마처럼 예뻐? 아무튼 그렇게 연출을 하시면 정말 무난하게 소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똑같은 핏인데 얘가 색감이 조금 더 밝아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저희 구집자가 입은 걸 봤을 때 약간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이야! 브랜디드하면 크림진 빠질 수 없는데 크림진이 와이드로 나왔어요 와이드 크림진 1970입니다 작년에 왔던 크림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무슨 애드립 치게 불안해 크림진에서 칠 애드립이 있나? 얘가 나한테 애드립 친다고 지금 미리 말해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크림진이 와이드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바지보다는 셀림한 편이에요 그래서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왔는데요 마치 세미 와이드 핏의 바지예요 그래서 이전 상품보다는 허벅지나 통이 조금 좁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꽉 끼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허벅지 쪽이 훨씬 통이 넓고 발목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남성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입으시고 좋아하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원단감은요 브랜디드 크림진을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원단감인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청바지보다는 조금 조금 빳빳하고 좀 더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원단감입니다 브랜디드 크림진 약간 좀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애가 주근깨가 있어요 맞아요 이 주근깨 때문에 뭔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호예요 저도 이게 뭔가 조금 그 막 엄청 막 티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추럴한 그런 느낌을 더 내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내추럴 주름 중요하잖아 아 이거 코디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주 입으시는 그런 미니멀 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얘에 맞춰서 비슷한 밝은 톤으로 입어주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톤온톤이죠 톤온톤 그놈의 톤온톤 이게 톤을 비슷하게 얹어주면 또 뭐야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집자가 실수로 반스를 신고 왔어 신발까지 하얘으면 더 길어보였을 텐데 아유 그주만 쉽대 바지 사장님께서 이제 또 어두운 흑청진을 빼놓으시지 않으셨어요 1972 바지입니다 이 바지 말이죠 그냥 기본적인 블랙 데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의 특징이라면 약간 그 촉감이 살짝 오돌토돌하면서 두께감도 약간 빳빳하고 조금 있는 편이에요 생지 데님의 느낌이 많이 나셔서 요점은 조금 어떤 분이 나 지적했어 매불매가 갈릴 것 같습니다 어 노노노 요즘에 호불호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봉준 호 불 봉준 호 잘했다 와 세리나 잘했다 여러분 호불호 돼요 오늘 오늘 된디다 와 야 나 소름 돋았어 오 잘했다 세리나 아 나 근데 멘트 다 까먹었어 이제 뭐 해야돼? 아 그리고 약간의 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길이도 얘가 살짝 길어 뭔가 미묘하게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그 이렇게 밑단에 좀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또 난 그 접힘이 좋다는 거지 아 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 이거 뭐가 디테일이 많아 그리고 또 집자가 입어본 결과 요 아이가 미디가 아 맞아 맞아 아직 쉽던 만큼 더 길었어요 미디가 근데 그거는 뭐 얼마나 차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손 어떡해 이렇게 에어 이렇게 공기 순환되고 좋네 이렇게 공간에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매끈매끈한 텍스처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얘가 조금 그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버핏 얘가 또 엄청난 와이드 핏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버핏의 셧캣 같은 거랑 매칭을 해도 디스 벗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거기 손 주머니에 손 한 번 팍 넣어주면 약간 얘가 이런 거 알죠 아 좋다 좋다 상상되셨어요 여러분? 입을 수 있겠어요? 이거 입으셔야 돼 아니 셧캣이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셧캣 입기 쉽거든요 그냥 이렇게 툭 걸치면 되는데 그렇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은 데님입니다 중청 크림진 흑청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연청이 나와야겠죠? 연청 1976입니다 이 바지의 핏은요 앞에 보셨던 크림진과 흑청과 동일한 핏으로 나온 레귤러 스트레이트 제품이니깐요 너무 와이드 핏 아니니까 입으시기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이 아이 약간의 미세한 워싱이 있는데 근데 그 워싱이 막 그렇게 엄청 튀는 워싱은 아니에요 정말 자세히 봐야 티가 나는 워싱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청이지만 막 엄청나게 물빠짐이 있는 연청이 아니라서 얘도 밝아요 애가 어 얘는 좀 이렇게 장난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이 제품을 입으시면 바로 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바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지 색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싫고 내 남자도 싫고 아니 왜? 아 이 색감 자체가 조금 제가 약간 하체 튼슬 편이라서 그러긴 한 것 같은데요 하체 튼슬 분들은 이런 약간 애매한 톤의 바지를 입으면 조금 더 하체 부분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꺼려지는 컬러감이긴 해요 아 그래서 얘 코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얘가 좀 톤이 많이 밝잖아요 그래서 명도가 좀 밝은 그런 상의의 컬러랑 매칭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브랜디드 신상 바지들을 보고 왔는데요 잘 뺐어 잘 뺐어 브랜디드 괜히 바지 맛집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특히나 저랑 세린이가 좋아하는 와이드핏이잖아요 드디어 와이드핏 아니 슬림핏 바지 그래요 뭐 다리 고다 보이고 얇아 보여요 그렇지만 와이드핏 덕후인 저로서는 와이드핏의 진가를 모르는 당신 너무 인생 헛사는 느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2020에는 와이드 팬츠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협찬해주신 바지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옆에 걸려있는 와이드핏1965 중청 바지를 선물로 한 분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저의 엄마보다 한 살 어리네요 어머 어머 푹 들어왔어 어머 야 우리 엄마끼리 친구다 오 감사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와이드 좀 입어줘요 제발 그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와이드핏 바지 입고 좀 데일리룩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였어 방금 안녕 안녕